내가 너무 센터인데? 좀 그런데? 자, 방송 나왔습니다. 진짜? 채팅창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사하러 오실 겁니다. 이제 말랑? 말랑은 여기 있던데? 저는 운전에 집중할게요. 오, 신기하다. 아, 아버지! 지금 저희는 일단 7시 반에 예약한 저번에 말해서 들었던 브리스킷. 브리스킷은 양지머리 부위와 차돌박이 부위를 부르는 말로 서양에서 주로 바베큐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 있는 카우보이 그릴이라는 아주 유명한 브리스킷집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누가 늦어서 서울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못들어차가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수발형 차만 타면 죽으신다더니 아, 근데 앉아본데요? 아, 앉아세요. 언제 가던데? 이거 나 워킹 비즈니스인데. 마로님 왜 이렇게 구겨져 있냐고. 왜요? 아,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렇다니까 구겨져요. 아니, 끼내요. 형, 형. 오늘 처음 봤죠, 마로? 방금 말랐어요. 저희 둘이서만 맨날 닝님하니까 사람 사이 안 좋으세요? 그런 이야기 몇 번 있어가지고. 아, 그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자주 만나거나 이랬으면 틀어질 일이라도 있는데 그럴 일도 없으니까. 처음 봤으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수바님 검은색 점포도 있네요. 검붉은 분이신가? 아, 감사합니다. 어머, 이렇게 놀러가는 거 진짜 뭔가 조금 설레고 좋아요, 진짜. 500m. 그런 말주로 그렇게 막 하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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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지금 채팅창에 강원도에 강력범 연행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오히려 나. 중심사와 그 트위치의 사퇴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아, 아이고. 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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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이 평범해서 실망했다. 야, 오늘 그 호랑이 옷 입고 왔으면 얼어 죽어요. 하 Justinvio 네, 형. 이게 후광이고 좋겠는데. 하 Bugün 약간 저기같지 않니? 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이게 품격인가? 헤헿 정확 compañ 상위 오늘요, 재밌네요. 이렇게 사람들끼리 나오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나오는 게 힘들지 막상 나오면 재밌어. 아, 그것도 좋은 사람들이랑 나와야지. 나 이렇게 남자들끼리 차 타고 놀러 가는 게 나 대학교때 입은 처음이야. 평생 가자고. 인정하 Seb 아, 괜찮다. 독도 가자! 내가 엊그저께 독도 유튜브 봤는데 독도 한 15분? 들어왔다 나올 수가 있대. 날씨 좋을 때? 근데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몇 번 안 됐대. 오늘 또 눈 뜨자마자 브리스킷 먹으러 가기 전에 할제는 다 하고 캐릭슈게 하나 빼고 왔어. 기사님 왜 짜장면 안 드시고 브리스킷 드시나요? 배신감 드네요. 브리스킷 맛있겠다. 수박형 저녁 추천 조명. 짜장면 먹어. 짜장면 먹어. 나 고기 먹을라니까. 짜장면 맛있게 먹어요. 짜장면만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내가 먹기 싫은 거 추천하는 거야. 짜파게티도 좋아요. 저는 실수로 쿠팡에서 주문을 하다가 난 짜파게티 5봉지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한 봉지에 5개 든 거 있잖아. 그걸 주문을 해버린 거야. 한 박스를 주문해? 그래가지고 수박 짜장면 다 먹는데 질려가지고 그 뒤로는 짜장면을 한동안 못 먹었어. 여자친구 오면은 여자친구 가방에 몰래 하나씩 집어넣고 집여가지고 이거 뭐냐고 소매 넣기 힘났네. 이렇게 요즘 이제 로마가 다이나믹한 컨텐츠는 많이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잖아. 이럴 때 좀 돌아다녀야 돼. 이제 또 바빠진다고. 40년 이후로는 좀 많이 바쁠 거 같은데 이게 말을 놓을만한 게 이게 좀 이게 실제로 만났어야 돼. 내가 원래 사람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말을 잘 안 나요. 아 근데 확실히 근데 아까는 아니야. 만나보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인사할 때도 되게 인사처럼 인사했어요. 인사처럼 인사하는 게 뭐야. 아니 본인이 커피도 가지고 왔는데 진동대를 올리자마자 본인이 재밌어가지고 들고 뛰어가가지고 다 들고 가주더라고. 원래 그게 아 근데 약간 부담스럽게 했어. 초등학교 우유 배달 인생 지금 선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약간.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지금 충북 재청 가는데 방금 치약 휴게소 지났습니다. 치약산 있는 생가 여기가? 치약산은 치약산은 깨무는 힘이 세는 생입니다. 치약력 와 죽됐다. 노래 불러봐요. 용광로를 지쳐라 반칙을 꺼내라 와 진짜 대박이다. 아까 꺾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와 야 부디가 엄청나구나. 집안이 우와. 대박이다. 뭐야. 망치 소리 전설의 걸작 탄생한다네 입구부터 너무 예뻐가지고 여자친구 한번 꼭 데려올거라고 하하하하 그니까 사장님께서 음료수 서비스로 드린다는 아 진짜 맛있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펩치제로 있네요 너무 열이 많아 음식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소갈비랑 양지랑 치킨이랑 진짜 미쳤다 이거 미쳤습니다 먹으면 안됩니까? 배고픈데? 하하하하 난 너가 여기서 알아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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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맛있다 너네 빨리 맥주왔어 맛집 없을 수가 없다니까 오리오탄 이거 소스 찍어서 오 오 진짜 진짜 맛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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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넥주를 못 먹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스키 한번 먹은거죠 와 이거 먹었어? 그리스키? 그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이게 그리스키이 진짜래 이게 그리스키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먹어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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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ly 맛있어 야 이거 파 진짜 맛있다 분위기 너무 좋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꼭 와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고마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네 입들 오자마자 갑자기 고맙대 근데 이렇게 주장까지 얘기 안 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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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루 꼼슴이다 오늘 등갈리도 시켜먹어 등갈리도 시켜먹어 이게 느끼하지가 않아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공기는 이게 진짜 느끼하지가 안돼 느끼하지가 않아 원래 안 느끼하면 쏙 벗겨야 돼 치워드릴게요 녹겠습니다 이번엔 치킨 꼭 식어 야 진실해 딱 많이 남자들도 맛있는 음식은 사진을 찍는다 뼈가 나왔다 음 나 어디서 구경하지 왜 되게 구경하는데 오늘 풀릴 정도로 먹었어 얘는 지금 놀러왔어 호카 나 코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찮아요 병원에서 다 살려줘요 망령의 여덟 명은 언제 보일까요? 이거는 저희가 카멘이 끝나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저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저희 뭐 다음에도 또 만나가지고 컨텐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해지면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주 만날 듯? 네 자주 만날 것 같아요 저희 이달 형은 진짜 배부르신게 느껴지는데 진짜 배부르지 진짜 배부르신게 너무 배부르신게 너무 배부르신게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그러면 조금 무거워요 많이 무거운데 오 이게 방송이구만 오 신기하구만 형 마시멜로도 해야 돼요 맞다 마시멜로도 저희 수고하세요 네 이제는 오늘 마시멜로 구워먹을 합니다 여기 뒤에 이거 보이나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배불러 우와 우와 네 이제 바로 바로 가야죠 바로 돌아가야죠 여기 알 있어 알 나 아까 운전할 때 말 못해가지고 야 뭔가 저 타고 약간 다육친 좋아하거든요 와 마시면돼 우와 진짜 신기한 맛이야 아니 겉에 바삭한 점이나요 또 내가 또 앞에서 먹어줘야 돼 따뜻해 음 설탕 들어간 따뜻한 우유가 음 잘 먹었습니다 클로징하나요 인터넷 방송인가요?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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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이야 아 그래요? 아유 남자넷에서 이렇게 먹는데 또 관심 가져서 보면서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내일 6시에 망령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돌아갈게요 운전해가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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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 Security 이렇게 아우